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75년 전 제주에서 3만 명이 희생된 사건 제주 4.3인데요.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도 이뤄지고 있는데 또다시 공산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현수막이 제주 전역에 나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일성과 남로당, 공산폭동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 4개 정당과 보수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모두 80개로 제주도 곳곳에 동시에 게시됐습니다. 4.3 사건을 너무 미화시키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4.3 사건 진상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자고 하는 정신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장 거센 비판이 일면서 일부 현수막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붙은 이 현수막의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 남로당 중앙당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서는 1947년 시작해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3이 남로당 중앙이나 북한의 지시로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학살의 책임 같은 것들을 남로당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역사적으로 비겁한 실책이죠. 그런데도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건 개정된 옥외 광고물법 때문입니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제한 없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정당이 정치적 의사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 정당 활동에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4.3 관련 발언까지 잇따르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제주 4.3 연구소 등 5개 단체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당이 4.3 사건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개시한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어디에도 북한 지령설이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없다며 현수막 철거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4.3을 다시 통안의 과거로 끌어내리는 역사 왜곡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 사과하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도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지난 2013년 윤리특위 구성 이후 실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과 함께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부 의원은 제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있고 또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우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을 비밀투표에 붙이는데 재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강경흠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정지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흠 의원은 어떠한 결정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제주 도민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경흠 의원은 4월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93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 도의회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 도의원에게 사상 처음으로 내려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앞으로 본회의에서 어떤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 곳곳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스통까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취재팀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심하게 녹슨 차량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트럭 적재함에는 흙도 쌓여 풀이 제법 자랄 정도입니다. 이곳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석 대 방치된 지 최소 6년이 넘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다른 공간에다가 주차만 해도 행정조치를 받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차들은 365일 어떤 제지가 없으니까 그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공용주차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트럭 안팎으로 그릇과 의자 등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적재된 온갖 쓰레기가 도로와 도심과 곳곳에 날리는가 하면 또 다른 방치 차량입니다. 이 바닥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다 문도 이처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 쓰레기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20킬로짜리 가스통까지 발견됩니다.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주차장 바닥 교체 공사 때 견인차로 임시 이동시켰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릅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강제 조치에 나섰고 인천과 대구에서도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해 지난해부터 2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은 강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방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주차장법을 적극 해석해서 일단 제주시는 강제 이동 조치 시범 사업을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과연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 발생한 화살맞은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 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달걀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어지럽게 널부러진 커다란 가방을 들춰내자 날카로운 화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화살맞은개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내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이날 찾아낸 화살은 모두 4개. 경찰은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나무와 낚시줄을 이용해 직접 활을 만들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화살 20개를 구입했습니다. 화살의 길이는 70cm. 화살촉은 날카로운 스테인레스로 돼 있습니다. 그 용의자가 화살 구입 내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 해외 직구 사이트를 검색, 피의자가 이걸 구입했던 내역을 확인, 그래서 검거이 된 것입니다. 이 남성이 개에게 화살을 쏜 건 지난해 8월 25일. 개는 화살을 맞은 채 중상간 일대를 6시간가량 배회하다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주변 개들이 물어뜯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화살을 맞은 개는 단지 주변을 배회하던 유기견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개는 현재 경기도의 한 애견 훈련소에서 트라우마 치료 등 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유한 화살이 추가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제주도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제주도는 제2시가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인 2차, 3차 첨단과학기술단지와는 별개로 2029년까지 20만 제곱미터 부지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합니다. 또 내년 9월까지 제주시 산천단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인 제주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옛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통합연구 클러스터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JDC가 이미 19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해 중복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유예했던 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을 다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큰 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불법 유통한 혐의로 호반 퍼시픽 리솜과 거제 시월드 법인 각 관계자 2명 등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이들에 대해 기소 유예 결정을 했던 검찰은 허가 관련 공문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재조사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